자 다음은 abl abl 네 우리 동양생명이랑 같이 인수해서 일단은 우리 금융으로 넘어간다고 있는데 정치적 이슈 때문에 넘어가기 쉽지는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abl 암 진단비가 매우 저렴하죠 더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보험금 가입 금액의 4배까지 3대 질병 암 그리고 내추럴 내경세 급성 신경세 보험료 납입 면제 그래도 인간적이에요 내경세는 들어있으니까 아까 하나생명은 암 내추럴 급성만 됐지만 여기서는 내경세까지 있으니까 납입 면제가 되고 페이백 보험료 환급까지 가능합니다 기난비 보험료의 100%까지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중도인출 중도인출 통한 긴급 예비자금 의료비 활동도 가능하구요 더블 종신 그래서 4배까지 기본 사망보험금 3대 진단시 납입 면제 간편심사 병력은 325도 있다는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대 납입 면제는 암 내추럴 내경세 급성 신경세 진단이 확정되지 않고 사망했을 때 일단은 기본 사망보험금 주고 그 다음에 암 내추럴 내경세 또는 급성 신경세 진단받고 사망했을 때는 기본 보험료의 2배로 준다 더블 종신 보험 7년 납입 했으면 10년 시점에서 3대 진단시 사망보장이 없게 되어야 되고 적립금도 업이 된다 중도인출도 가능하구요 네 그래서 325 3개월 이내 2년 이내 입원수술 5년 이내의 암만 아니면 가입이 된다는거 그리고 더블 종신 보험이죠 치료비 생활비 가입 10년 시점에서 1억이 2배까지 4억으로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긴급자금 플랜도 있기 때문에 가입 3년 시점에서 사망보험금 1억 3대 진단시 기본 보험료가 사망보험금 2배로 올라가요 1억이 2억 되죠 사망보험금 4억까지 뭐 중도인출도 가능하구요 네 그리고 1종 간편심사형 2종 일반 심사형이 있는데 보험료는 당연히 간편심사형이 좀 더 비싸긴 하죠 근데 7년 납 10년 납 이렇게 있다 해양환금 네 우리가 7년 시점에서는 7년 납은 100% 네 10년 납은 42% 네 이렇게 되구요 7년 납 60% 100% 10년 납은 42% 이렇게 된다는거 네 그리고 APA 더 드림 종신 보험 해양환금 1부지급형이죠 사망보험금 증액 사망보험금 추가 증액 사망보험금까지 그래서 여러가지 황금류에 따라서 일단 40세 기준으로 7년 시점에서 100% 10년은 124% 네 높은 편입니다 라이나 동양 KDB에 비해서 같이 비슷합니다 124% 높은 황금률을 자랑하고 있다 네 종신 보험 네 사망보험금 네 사망보험금도 뭐 지금 118% 까지 나온다는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APA 더 톡톡티는 여성 건강보험 해양환급 미지급형 출시가 되었죠 여성통합보험 7천만원 까지 가입이 되구요 여성통합암 각각 7천 자궁암 7천 여성특정암 7천 이 모든게 가입이 가능하구요 연기조건 최소화로 그룹만 최대 가입 한도로 가입하고 이외의 그룹은 최소 가입금액만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3-4만원대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최소 보험료 만원 이게 마음에 드네요 여성통합암진난비 만원플렘 월보험료가 12,000원 최대 9천만원 까지 가입이 된다 네 그래서 통합암 어 손해보험 생명보험에 그전에 있었죠 9번 까지 각각 천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구요 위에 보시면 20년간 종심보험인데 비갱시형으로도 만원대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거 자 암 주요치료비에요 항암약물치료비 항암방사선 암수술 이게 줄임말로 뭐라고 하죠 약방수 약방수 그래서 암수술 항암방사선 항암약물이 된다 베이직플랜 일반암 주요치료비가 5년간 500 정액형이죠 5년간 5억까지 이렇게 해서 5억까지 된다 딴 데는 10년간 10억까지 되는데 고 이거는 3천만원까지 되는데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해도 저는 안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좋으면 좋다 안좋으면 안좋다 얘기합니다 바로 안녕 город io 야 나 ned 우리 스킨 스킨 우리 우리 우리